쿨 0.5니까 깜찍 빼기 쟤는 유리대포라 쟈는 유리대포라 아 진작 이렇게 할 거야 아 씨 아니 한마리 남았는데 관장 어떻게 함? 아 유턴 아 또 배울 애가 없긴 하다 돈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종이신도 올킬 노려야 돼 악타입 악타입 벌레로 펴자 아 맛없다 종이신도 아무리 유리대포여도 수벌 너무 많아 나이스 랭크업 야무지게 했고 하이드로 펌프 특공기를 안 배울 거야 포인트 맥스 필요 없고 기러기 조각으로 몰드를 살려놔 뒤졌다 에이스번이다 메뉴 좋다는 19에 이거야 이거 나왔는데 할만한 게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니트로 차지 난리자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로마를 알은 기대도 안한다 깨물부기 성인왕 깨비참 다탱구 풀? 아 벌레 4배 맞없다 풀, 독 비행으로 펴면 돼 아 이제 천천히 준비해도 돼? 쳐맞은 순간 위험해 쳐맞은 순간 X 된 거야 와 근데 종이시도 너무 좋다 나이스 검은왕경 너무 좋은데? 드래곤비엠 얼음 4배 아 풀에 안 되는구나 큐바 어떡해 비행으로 펴야겠네 아 깜찍 빼기로 해야겠구나 진짜 간지러워 저 분명 쓸끼에 온다 저 분명 쓸끼에 온다 칼춤 아 내 뿔 드릴쇼 꼭 있어야 되나? 너무 크랙인데 이거? 그리고 솔직히 칼춤 쓸끼가 안 나와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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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로 패야겠다. 와... 종이 신도가 진짜 고트다. 얼음. 얼음. 그니까 저 비스트 부스트가 그... 여기서 너무 잘 맞아. 이건 9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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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땅. 각 삭가 한 방인데? 저 랭크업 때문에? 리프 블레이드. 헉. 족사기. 완전 상의완. 랭크. 대부. 족값. 고대 애금화. 9900원. 먹자. 응 효과 존나 세. 랭크 6랭크야 이제. 아... 아... 뭐여. 충전기가 많아. 이상의 꽃이다. 이상의 꽃이다. 공. 공 죽여버렸고요. 굳이? 공격 10% 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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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몰빵해야 돼. 에바야. 솔직히 85% 좀 에바 아니에요? 아 근데 박치기 지우자. 아... 별매 존나 많이 지녔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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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실. 훔쳐온 거 옮길 수 있... 있다고 그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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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뭘 빡해도 되나? 포인트 딱히 할 거 없긴 했는데 그래 이게 통나무지 써봐 써봐 이 자식아 아 화염볼 그거 괜찮겠다 풀 연속 자르기로 펴자 여기 계속 풀만 나오겠다 어 잠시만요 기저귀 풀타입 증가라고? 족싹이네 나 에픽 뭐 나오지 너무 기대돼 하이퍼볼 북타입 솔직히 칼춤 쓸 일이 있나 싶긴 해요 이따 갖고 있어봐 그냥 상태창 존나 징그럽다 쟤때뻔 했어 아 근데 열매 쓰지마 아 근데 불은 존나 위험할 수 있어 아 화상 입었네 아래에서 뮤 떠는데 이쁜 쓰레기인가요? 어 네 솔직히 뮤가 좋진 않지 개 같은 거 쓰네 성스러운 펄 성스러운 펄 솔직히 이거 연속 자르기 버릴 때 맞다 인정? 아 에픽인 줄 알았잖아 아 에픽인 줄 알았잖아 아 잡았잖아 좀 전에 아 씨 아 덜렁이가 좋은 거야? 아 마리를 풀어 안 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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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스러운 칼로 뺄 걸 그랬나? 잡긴 했지만 딱히 먹일 게 없어 아 그렇네 아 근데 키메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까는 존나 잘 나오더니 아 원래 드럽게 안 나와요? 덤벼 이 자식아 풀랑 벌레 지웠는데? 아 격투구나 풀 격투! 비행 4배 맛있다 맛있다 굳이? 아 아 풀동! 비행 2배 제비바늘 아니 이게 아주 야무치 그냥 쿨 아니 종이신도 만능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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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리나 자석이라고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게 가보자 보라색 알은 뭐야? 레전드 알 떴다 님들 맞다 똥감이 소울카르텔님 10코인은 지은니은 좋은데 145에서 또 질거 같으면 기억치으 크크 소울카르텔님 차라리 흑인의 선류님 10포인 근드를 근드로 하게 되잖아 미라이돈이나 자시안 나오면 인생픈 거야 이게 히든이다 나한테 성급은 좋은 거 아니야? 스피드 방어 안 중요해 나한테 종이 귀신도 유리대포로 만들어 도감에도 등록된다며 어차피 맞으면 뒤져 동놈을 비행으로 배고 시작부터 저걸 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격을 솔직히 칼 좀 쓸 일이 있냐? 걔 자체 랭크업인데? 그리고 이 새끼 맞으면 뒤져 벌레야 아 아니 종이 신도 신이야 그냥 근데 나 이제 점포 나오는 거 아니야 멀지는 모르지만 자시안이 두 배 세다고? 종이 신도 버리냐고? 안 되지 코스트 줄여야지 그란동 코스트가 9라고? 하아 근데 특공이 없어서 이거는 로그업을 가야 제비 반응 하아 근데 이거 구현 안 된 거잖아 애는 아직 구현 안 된 거라 그랬어 밀어라 한 번 해 돈 많아 스벌 노말 비행 제비 반응이 야무치네 아니 에피가르 이거 언제 까지는 거임 도대체 하아 에바야 머리에 X같은 스킬이 많아 상대 맞은 스킬이 성스러운 칼 쥿싸기 아까 그 누가 올려준 거 이거 개 좋다 제비반 와 레벨 존나 잘 올라 와 저 열매는 배신 안 해 맛있다 맛있다 뭔진 모르지만 친밀도가 여기서 어떤 기능인진 모르지만 아 사탕을 빨리 얻어? 아 아 설렀잖아 뭐야 이 쓰레기 랩 그 풀이 나몽룡 메타몽 있어 지금 에픽알이랑 레전더리알 남아있습니다 베리볼 계속 싸워야 걷는 효과가 나온대 하이파볼 하이파볼 성스러운 칼 덕투니까 아냐 그 연구 그거여가지고 이 다음 트라이 때도 그거 되긴 해 강철이 있었나? 강철이 있었나? 지도 지도 뒤졌다 지도 뒤졌다 하아 아 근데 슬슬 얼음 준비해야 되는데 레쿠자 잡으려면? ㅈㄹ뎠터 이따 마릴리 이따 마릴리 이따 마릴리 데미지 아 주먹 지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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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 ㅅ갓 왕 자막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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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건 뭐야 드래곤 얼음 종이 신도로 격투로 패면은 또 X같은 거 할 거 아니야 베이스본 내 겨치 쓰레기 새끼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더 빠르게 때리면 되거든 나 스피드 어차피 X나 빠르거든 이게 맞아 크리 그렇지 응 넣어봐 넣어봐 죽여줄게 그냥 언젠간 나오겠지 개새끼야 계속 바꿔봐 언젠간 나올 거 아니야 응 격투야 내 종이 신도 부활도 해 응 언젠간 이렇게 나오겠지 응 다음 응 다음 다음 없잖아 너 지렸다 아주 야무치 다이센님 10코인 이게 성급한 스노우볼이 굴러가네 키키키요 드래곤 얘 헬이 뭐지 몸을 물린 10코인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종이 신이다 종이 신 신도가 아니라 네 다이센님 10코인 그럼 전룡 이런게 한번도 안 나왔네 물론 쓰진 않을 거지만 메가전용 아니면 구리잖아 열매가 내실이야 얘는 부활도에 심지어 아 뭔데 이거는 아 격투를 패써야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공유로 6랭크야 나이스 아 까비 이거는 로그볼 보다 솔직히 타오린으로 펌피하는게 맞아요 에스퍼 페어링 이걸로 펴면 될 듯 왔다 에피갈 아 쓰레기잖아 이 새끼 케르디옥 하아 뭐야 친화했어 체인지폼 체인지폼 하하 유니콘인데 아니 똑같이 아 R뽑기 안줬어 나 R뽑기 줄 것 처럼 생겨놓고 아니 저거 뭐야 아 진짜 좋아요 성능 인스타용이래 근데 근데 저 그란던 확률업하는거 요일마다 바뀌는거야 그 점포 확률업이 아 매일 밖 게임이네 아 매일 밖 게임이네 아니 이걸 못잡아 아니 이걸 못잡아 아니 종이신도 약점이 되게 명확해 그냥 불에 녹아요 아니 종이신도 약점이 되게 명확해 그냥 불에 녹아요 불에 4배야 무려 불에 4배야 무려 귀엽다 어 와 X됐다 아 푸아렛샷 아 X나 아까운데? 아 X나 아까운데? 응 하나 더 나왔어 괜찮아 일하면 괜찮아 이제 이걸 리필을 해줘? 방어도 올려봐 아 이 새끼 내구 좀 어떻게 해봐 아 맞다 저 버프는 몇 개 없고 다 지니고 있는 열매야 대푸아 됐으 라이츠다 하이퍼볼 존나 많긴 한데 응 효과 별로 아냐 존나 쎄 로파파 물 풀 비행으로 패면 돼 아 이게 안 죽었어? 아 이거 관장배틀 때 랭크 초기화 되는 구나 격투 풀 제비반한 4배 제비반한 늘어하면돼 풀땅 어 이런게 있었어? 이것도 제비반한으로 하면 돼 아 좀 더 맛있는 비행 스킬 없나? 풀 에스퍼 페어링 페어링인가 저거? 에스퍼 호수 풀로 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용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프라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프라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얼음 셀러 10회 뽑기 갑니다 아 이거구나 10연차 아 1회구나 단차를 줬구나 얘는 2대2인가? 뭔데? 어씨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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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밥이네? 와 진짜 존나 쎄다 정광석화 마무리하면 되겠다 종이신? 야거리 아 근데 얼음을 찾긴 해야되는데? 다이맥스! 근데 걔한테 맞는 다이맥스도 그게 있어야 되지 무조건 되는게 아니지 흠 애매한 대인이네 일렉트로빔이 다음 철에서 쏘는거 맞지? 아까도 계속 실수했죠 용적용이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가라도스는 용이 아닙니다 물 비행이에요 물 비행이에요 물 비행 물 비행 분량 중 크게 맛있다 뜬금 비 나왔으면 좋겠다 저녁 3. 3층 남았다 아 뭐 이렇게 더블 베트만 나와 구글에 포켓로그 검색하면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PC로도 가능하고 둘이 연동도 돼요 웹게임이랑 계정 로그인하는 형태라 이거 가능해요 돈은 많은데 아이 그만 나와 격투 비행 어딨어 마릴리 리프 블레이드로 왼쪽 마릴리 잡고 치근거리기로 오른쪽 꼬이민고 안돼 아 다행이다 여기 원실 진화도 구현되어 있나요? 아 골덕이다 이제 골덕이었던 거고요 아 설렀다 순간 흔들풍선 해병 가자 모래성이다 모래성이다 처음 봐 땅 땅 코스트 풀 근데 이름이 존나 대충 지었죠 진심 이건 또 어디서 가져왔대? 뭔진 모르지만 요정의 깃털 아 요정의 깃털은 마릴리? 아 아 요정의 깃털은 마릴리? 수치 숱이 너무 낮아 이거 수치 너무나 하자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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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은 거 좀 줘봐! 제비반환! 라우드본이다! 불꽃 고스트! 몰드리 나가봐! 나가라고! 못 들었어? 나가라고! 아 이런 물 반감이지! 아이씨... 진짜 엄청 좋네? 아이씨...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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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구리는 그 패시브 효과 때문에 기어와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나이스 이 새끼 왜 이리 차람 설마 잠자기 가능? 미쳤다 심지어 열매로 웨이크업 한 건가? 아니 얘 왜 일 잘해? 아니 집구리 매드모비 찍는데요? 음 격투 갈겼어 개자식아 초이신도 열매 들고 있는 개수마 초이신도 열매 들고 있는 개수마 내가 특수방어도 높여 이 새끼야 한방 컸다는 거 피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위기 하는 게 아니네? 아 아 아 아 ving 배웠다 족싹이구나 배웠다 아 좋은 거 언제 나와 근데 여기 상점 확률은 그걸로밖에 그거 안 돼요? 그 1호치? 풀... 제비바나 참고로 공사장에서 25포왕류로 연구소 가는데 거기서 잘하면 위치가 나와요 그래? 점포가 존나 많이 나온다고? 노려봐야겠다 한 번 맞아 마볼이 없어가지고 뭐냐 이거 바쿠스타다 바쿠스타가 물만 달려있는 게 아니었구나 쓰레기 같고 2단계 보스? 바다를 가냐 섬을 가냐 섬 좋은 거 있나요? 아 여기 다른 걔네들 나오는구나 섬이 고트라고? 오케이 섬에서 룩이야 나온다고? 지랄 나즈당 위로 나와? 룩이야가? 나즈당 위로 나와? 춤추쇠 춤추쇠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춤추쇠야? 아 맞다 아 맞다 반대지 비행 격투 0.25배였네 뭔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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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빼기 깜짝 빼기로 하면 되는구나 가 가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생겼냐 질뻑이가 독 악 악 풀은 안 되고 야 얘 왜 이렇게 탄탄해? 이걸로 패는 게 낫겠구나 아 자꾸 개 같은 거 써요 아 공격력 2랭크 다운이었구나 아 공격력 2랭크 다운이었구나 아니 근데 잡다보면 어차피 랭크 올라? 포도 아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안 되고 있어? 잠깐 불 귀행 왜? 왜 마릴리이로 해? 아 불이니까 아 쿠아테일도 있고 아 종이를 타니까 그것도 왔네 아 시발 왜 안 때려줘 아 쿠아테일 10% 확률으로 빗나가서 잠깐만 나인테일 얼음 얘 쓸만합니까? 드래곤의 하드 카운터라고? 이걸로 안죽을꺼야 크리가 터지지 않는아 솔직히 브리드라 존나 쓸모없는거 같긴 한데 사실 브리드라 존나 쓸모없는거 같긴 한데 고지! 아 근데 얘는 벌로잖아 그냥 그치 얼음 닭구리 얘는 바위정기네? 알로라폼이라고 불선문 거기일텐데 저건 죽이고 냉폰! 뒤졌다 야 마릴리 보여줘 너 물리 두배잖아 어? 저게 그 소드실드에 나왔던 애같은데? 야 라프라스 나 주라! 지랄? 지랄? 다윽! 다윽! 쉽잖아? 다음 이 자식아 티켓 10개 되나 한 마리가 더 있었군 동갑만 파르셀 대 드래곤전 스페셜리스트 잠깐만요 이거 렉 걸려가지고 가끔 이래서 어라? 장난하지마 땡큐 물 얼음 물 그러면은 쥐꾸리 내서 더 스페셜트 공격 안 타냐 빼빼빼 뫼빼 맥 여기다 알 좀 까고 간다! 기대하지 마 그래요 그래요 컴온! 미치! 또 나왔어 에픽! 아니 오늘 운 뭐임? 나이스 나인텔 꺼지고 기업 좀 손... 손 좀 볼까? 껍질 깨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녹을 것 같은데 여기는 기아베트 구간 안 되어있나? 일단은 모든 열매 안줄게 최대한 해봐 구할 열매는 못준다 그건 우리 종이신도꺼야 녹지 않는 얼음 얼음 타임 위력 20% 싹쓸 자 비 내리면은 아 근데 그 새끼 보냈나? 아 씹 아 근데 상대 에이스 범 바보대 괜찮아 최선을 다 해야 한창아 최선을 다해야 한창아 최선을 다 해야 한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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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릴리가 맞아. 그리고 분명 바꿀 거거든. 풀퍽 해버댈 거야. 이 개새끼는 여러분들. 우린 알아. 이러면 바꿀 거잖아. 그래도 아쿠아 테일을 쓰면 안 돼. 난 차라리 냉동 펀치를 갈 길에 맡아볼 줄게. 바꿉니다. 잘 봐. 이러면 한 번 더 바꿔. 아니야. 그냥 때릴 거야. 아니야. 오케이 마릴리 안 죽어. 자 이러고 종이 신도를 해. 얘는 그럼 에이스번으로 바꾸겠지. 잘 봐. 그럼 에이스번으로 바꿀 거야. 그럼 풀로 때리면 안 되잖아. 박 사장이 보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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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이 얼음에 그거여서 그냥 이거 성스러운 거에 달깁시다 뭐라? 종이 신이었던 걸로 아 씨발 왔다! 왔어! 전화? 비행크래곤 근데 지금 바꾸는 건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 깜찍 빼기 이거 그거 있지 않나? 이거 0.25배라 안 돼 제비 해도 비행 드래곤이라 깜찍으로 영린 나옵니다 영린 나옵니다 공중날개 잠시만 계속 옆에 검색하느라 바위 베이스볼 바위 아니지 다 몰드로 내자 또 죽어 비행이라 지진 안 통한단 말이야 드래곤 비행이니까 드래곤 전화파 또 공중날개 하겠지 존나 감없이 죽였고 죽였고 어차피 뒤지니까 풀들이 날리고 가 죽여 자 수활로 우리에게 풀빛 종이신도가 있죠? 리프 블레이드 지랄 아 나 그거 책사기인줄 리프는 실수 아니 이제는 상관없어 어차피 죽잖아 방금 비행으로 뺏어야되는데 역시 종이 고트 잠깐만 시바 어른 드래곤이 있어 잠시만 성칼 바로 칼찌 바위 악 성칼 4배 맛있다 아니 파라색을 왜 잡음? 종이신 계신데? 보상보소 자 일단 열매 좀 채워놔 없구나 없구나 150단계부터 룩이야 150단계부터 룩이야 응 잘 가시고 응 잘 가시고 나이스 27,000원 나이스 27,000원 대기 난 피 안 쪄 돈 없어 아 원래 파레셀이 몸이 존나 약하구나 아 특빵이 낮아? 물방은 좀 센 편인가 보지? 아 지랄 열매 다 처먹는다 자 일단 다 살렸어 아 이 녀석 너무 쉽잖아 게임 개같이 하네 지랄 오잉 벌레 컷 뭔데 훔쳐 우는 자 일단 성공 누른다 도전 미션 별풍선 6,645개 6,600개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절이요 물 전기인가 보네 잠시만 해저 얼음동굴 있는데 뭐가 더 튀어 높아 이거 튀어 어디서 보냐 얼음동굴? 우주도 있네 스페이스? 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확률을 지금 내가 어디지? 비치 아일랜드 섬이 25프랑으로 나오는 거였구나 해저로 가보겠습니다 깜찍 빼기 깜찍 빼기 깜찍 빼기 그냥 해줘요 왜 전기가 근데 솔직히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인정? 어차피 안 잡을 그 개체값을 보고 잡을 건 아니어가지고 냉동빔? 특공이구나 아 씨X 제대로 했어야 돼 아 씨X 배움 어썜어셔 아 근데 어차피 그 고드름침 있어서 굳이 없어도 되긴 해요 리롤 컴테일 컴테일 근데 지금 전기 타입 없긴 해요 근데 전기 타입이 좀 쓸만한 애가 누가 있지? 자폭 호일? 자폭 호일? 망나니용은 전기가 아니잖아 자폭 호일이 없으시지 쟤 크 아니 하 하 하 하 잭크로우 좋다 랜튼 랜튼 큰 금구슬 전기작업과 물론 좋긴 한데 데스연어 쟤가 그 레전드 아르세우스 거기서 나왔던 물고기인가? 그러니까 키메라 존나 귀한 거였어 님들 아니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꽃이죠? 레전드 아르세우스 레전드 아르세우스 어? 그러면 곧 나오겠는데? 랜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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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릴리 믿고 가자 어휴 시발 잠시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7件目 X댄 거 같아 아 여기 괜히 왔다 아 아 안 나 웃긴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종이신도 내야 돼. 이 새끼 제비반환 이런 거로 스택 쌓아서 일찍 내려가야 돼. 아 씨XX 됐다. 응 안 죽었어. 응 안 죽었어. 적도 0.5배야. 아 아니구나. 아 지랄. 죽여. 저 길찍 내려가. 아 씨X. 안 죽어 안 죽어 부활해. 좀 아깝긴 한데. 아 ㅈㄴ. 아 ㅈㄴ. 아 잠만. 죽고 두고 싶은데. 지랄. 격투 안 들어가는데. 아 드래곤이구나. 솔직히 이거는 너무 쌀피라 도감에 넣고 싶었어. 염유틀. 적주 0.5네. 적주 0.5네. abraจ 때 해주고 싱하 hissaff 이제 Grenada 변호를 도 pri inadvert haz技家에 승리에 부담할 거야 라고 말 I cause. 어까비 비중인 천장은 불안함을 때 측정의 절가가 한다? 영상은 꽤 University. 아 그 대답 02 정말 좋아한다. 아씨 레전드인줄 어? 이게 되게 괜찮았던 걸로 느껴가는데 은근 성능이 귀여워 귀여운 쓰레기야 이거는 어? 얘도 픽업 있네? 그래도 구려 얜 못써 아 성능이 너무 구려 하아... 흠... 잠깐만 은혜 갚기 마릴리? 아니 좋은 경험 부족 와 근데 이거를 4배에 쳐 맞는 종이 신도를 진짜 배짱도 좋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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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릴리 내야 돼요 이거 마릴리 내야 돼요 지금 이다 지금 이다 깜찍 뽕 하아... 짠 호요 도망가 어쩔 수 Plains 응 수리 뱉 대 뱉 뱉 정 조 왜이렇게 하냐? 존많기야 화산을 왜와가지고 아 근데 얼음도 두벌 껍질깨기하면 얘 대가리 깨질거 같은데? 아 껍질깨기 할거야 아? 아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내 사탕 개수 어떻게 하라, 님들? 아, 쟤... 애들마다 사탕이 다 다르구나. 불가... 불가... 아, 누굴 데려가야 되지? 3코스트로? 리아코는 별로야? 그러니까 누리레드가 맞아? 아, 개같다... BV다! 아, 근데 일단 올라가면서 알 까지는 것 좀 보자. 점퍼 뭐 나오는지... 몇 걸음 안 남았거든요, 내가 알기로? 몇 걸음 안 남았거든요, 내가 알기로? 초반에 500원 크다. 초반에 500원 크다. 아니, 종인신 얘는 내가 직접 잡았어. 아, 이게 불... 아, 그러니까... 거기 갔으면 안 됐어. 아... 내가 내 손으로 사지로 뛰어들었으면... 와, 스피드 6랭크 떨어졌네? 나이스! 못 잠진다면 중림 10코인. 사연은 이 게임은 한 번 깼었으니 배칭까지 스킵 같은 거 없나요? 네. 슬덧을 내가 깼었다고...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고 시작하지 않잖아. 진짜 개같아... 하... 진짜 눈물난다. 진짜 눈물난다. 불 내기만 해봐, 개새끼야.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야, 솜풍이 뭐냐? 야, 솜풍이 뭐냐? 아, 뭐야? 별로잖아? 인지... 알았지? 스파볼! 슬덧! 슬덧! такого 기술이... 인천이 맞춤! 개갔네 이제 큰 거 온다 곧 큰 거 온다 10층도 안 남았다 이제 곧 태어날 것 같아 갈비 썸자님 10코인 형님 오늘 방송 오래 하시나요? 지금 LA 갈비 시켜도 될까요? 지켜도 돼 지그재구리 잡아야 돼 얘가 초반에 존나 종이 칼댕치기를 배워 제로피자님 10코인 나 진짜 형만 믿고 치킨 시킨다 나이스 픽업 뒤졌다 레전드아이 미친 그날 더 잡았어 미쳤다 심지어 명랑 얘 물리잖아 성격 명랑 떴어 아니 잠깐만 레전드로 떴는데? 아니 이게 명랑이 뜨네 얘 명랑새잖아 미쳤다 좋다 참 여러분들 오늘 그쪽 길 거 같으니까 커피를 하나 더 가져오니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흠 흠 뷰렐리아님 10코인 와 도파민 좋댄다 핵인은설류님 10코인 성격도 좋은데 개체각도 야무진 대형 공격에 스피드 던전 이중 보병님 10코인 포켓구에서 안뜬 전설이 여기서 뜨네 이제 멈출 수 있는 부위에 뷰렐리아님 10코인 갈비성장님 10코인 방장 지금 도파민 돌아서 방송 오래 할 예정이니 다들 야식 준비하시고 착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그란돈 이게 코스트 몇이야 바로 셀 수 있어? 자 일단은 구코스트라고? 아 쉬워 저 피카츄 뭐야 이거 포기 못해요? 님들? 아 피카츄만 잡다고? 형 화산 갔다와서 용암 기운 받아서 알고리즘으로 그란돈 나온거 아님 잠시만 저 피카츄만 좀 잡을게요 귀여우니까? 뭐가 이렇게 기술이 많아? 근데 그라운드온 9코스트면 걔밖에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란돈이? 그라운드 9코스트 와 9코스트 잠깐 아니 혼자 가야 돼 그러면은? 그라운드 9코스트 그라운드 9코스트 기술을 여기 캠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 캠에 가려져 있는데 9코스트 지그재그리를 1코로 만드는 게 낫겠는데 이거 사탕은 어디서 얻어요? 아 자주 잡거나 이제 이거 암석 엑스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여기 뭘 빼야 되지? 머드샷이 쓰레기야? 된거지 이러면? 자 간다 저 파라스 안 쓸게요 1번도 나중에 지워야겠다 그란논 레벨 5 잠깐만 어? 암석 엑스 적용 안 됐는데? 아 버그가 있대 그 다음 다시 머드샷 암석 엑스 들어갔지 이번에? 아주 야무치인걸? 암석 엑스 파괴 강선 어째 물공이니까 원시의 힘 같은 거 빼자 아프니카님 10코인 화염치게 뒤졌다 다시 빗자 나와라 먹다 남은 음식 먹다 남은 음식 매톤 최대 체력의 16분의 1 회복 개 맛있다 이 새끼는 잡아 때릴 수가 없어 아 때리면 죽을 거 아니야 나이스 잠깐만 나 못 봤는데 픽업이었나? 일단 죽어 슈퍼 파괴방선으로 가 나중에 아 그란논 그냥 땅 타입만 있네? 원시그란 돈으로 해야 불이 생기는 건가? 아 그니까 바위만 있네 바위 아 근데 하이퍼볼 아 저거 왜 키자했나? 좋은 경험치 보자 보임? 보임? 아 근데 명중이 좀 아쉬운데? 광각레인지 먹여야겠는데? 아 근데 그란논 스타트 지리긴 한다 아 근데 그란논 스타트 지리긴 한다 하이퍼볼 파괴방선은 한 톤 쉬어야 돼가지고 형 원시그란 돈 되면 물 스킬 무효라 지도 없어도 바다나 해변 나와도 싹 가능이야 키키키 이게 물공이라 이게 맞아 어 근데 존나 세긴 하네 볼이 너무 없다 아 얘는 그거 무조건 해줘야겠네 그거 높여주는 거 암석 엑스 쓰면 스트레스라 깔려 아 그래요? 아 개꿀이네 파일이 이게 맞지 않아? 대지의 힘! 내 특공이네 쟤 부유 판정인가? 근데 그란논이 파일이 이런 애들한테 누르겠으면 짓고 되는 거 아니니? 인정 금고슬 1번째 1번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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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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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그래 스트레스랑 계속 이어져서 좋네 왔다 해피갈 잊고 있던 2번째 아 쓰레기잖아 3번째 2번째 2번째 어 근데 1호치네? 2번째 2번째 아니 준전설이 1호치가 떴네? 2번째 2번째 3번째 2번째 특공이지? 님들 왜 빗나가? 85%면 빗나갈 만한가? 1번째 4번째 아 빠모 좋으네요? 빠를 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 많이 잡아야 된다며. 이렇게 안 죽이는 법은구나? 저기 코스트 깎아야 돼. 저거 막 친밀도를 높이면은. 코스트도 깎을 수 있고 그렇대. 좀 쓸만한 불기술을 먹어야겠는데. 아 사탕 먹여도 친밀도가 올려요. 이상한 사탕? 전투 시사 사탕주면 10. 근데 그란돈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원시 그란돈 만들려면. 와 개사기인데? 광역기네 이거? 근데 확률 85포인 건 좀 아쉽지만. 광역기네. 아니 그란돈까지 신이야. 얘 부유 판정인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란돈 뜬 것도 레전드인데. 명랑 뜬 게 레전드야. 특공 필요 없는데. 리로그. 아니 개체값도 레전드. 티켓 내놔 이 자식아. 간지럽다 효과 굉장해서. 아니다. 쟤네 친 게 안 써요. 아 근데. 라인업을 좀 짜긴 해야 되는데. 결단해. 나 앨범팀. 이제 1호 찍 뽑기 할 걸인데? 진지하게? 아니 이거 가운데 거 뽑는 게 맞나? 그란던 2마리 뽑으면 어떻게 돼? 개체값이 좋아져? 아, 그란던 2마리 뽑아야 알기술이 나온대 님들 성스러운 불꽃이라는 게 있나 봐 근데 내가 그란던 2마리 뽑아야 알기술이 나온대 님들 성스러운 불꽃이라는 게 있나봐 근데 내가 그란던 2마리 뽑아야 알기술이 나온대 님들 아, 그래? 슈퍼 그란던 만들려면 그란던 2마리 뽑기는 해야겠네 와, 이게 그냥 고트다 잉어킹 잡자 조커 뽑은 조커님? 후면으로 빼고 잡자 파효영 하는 거 보고 나도 시작했는데 도파민 정신 못 차리겠다 이게 왜 무료야 몬스터 볼러가 얘는 그렇지 이상한 타탕! 오옹?! 단위의 칼 높여야지 그란돈이 땅이니까 상성이 고스트 물풀 얼음 악 이런 거 만나면 벌크업 분연 지우자 이거 특공이라 개척값 담치기 먹어보자 어떤 식으로 작용되나 미쳤다 너무 폭력적이야 그란돈 아 지그재그리 존 날 받게 하네 굉장히 좋다 위에가 있나 일단은 픽업 말고 날리자 아 최고라는 게 있어 내 자몽 열매 내 자몽 열매 나와 이 새끼들아 그란돈은 심이다 이상한 사탕 먹여서 그란돈 친밀도 높이기 개같은 걸 편해졌고 개같은 걸 편해졌고 그란돈은 친밀도 그게 다른가 아 칸이 커요? 아 그렇네 왼쪽 위에 있네 쓰레기겠지 뭐 나이스 저거 알 주잖아 얘 필요없어 쓰레기 사철로 아 웨이클이구나 샤프니아 골깡몬 그런데 아보가 용의춤을 해금했네 골깡몬 골파독 다운 슈퍼볼 좀 챙겨놓자 독 땅으로 펴면 돼 근데 그란돈 원투에 뽑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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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챙이 이거 좋나 오 오 오 오 굉장히 좋다 오 오 오 오 쓰레기야 오 오 오 오 그냥 들어온 포켓 몬이다 이것뿐인가 오 오 오 오 오 오 응 오 지꾸리 지꾸리 지진이다 단의 칼 지워도 되지 85%인데 지진도 범위기야 지진도 범위기 지uben 지 wm 지진이 지端 지uc 지을 지 bases 아 천법 영전설도 있어! 아 진짜! 자 안 되는구나! 와 천법 영전설? 그럴 수도 있구나! 수력책이다! 근데 천법을 한 것도 레전드인데? 와 이거 지진 미쳤다! 지진이 조싸기다! 사탕 먹여! 오 씨발! 잠시만! 형 그란돈 패시브 때문에 물기술 절반 데미지고 원시 그란돈되면 물타입 기술 전부 무효야! 아 그래? 왜? 아 불기술 좀 있으면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뭔데? 헐콥 지금 돌려놔야겠다 여러분! 헐콥 지금 헐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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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신도... 이게 총 10코스트를 들고 갈 수 있는데 종이신도... 그니까 6코스트나 이러고 얘 혼자 9코스트나 다른 포켓몬 자체를 못 넣어 그러면은 그란돈이랑 종이신도 영원히 같이 못나가는 거야? 뭐 약간 피파처럼 급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피파처럼 급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코스트를 계속 줄일 수는 없을 거 아냐 아... 아... 부암모델 15코래 다음 해머 종이신 벌크업 빼자 그치 벌크업 팔 일이 없을 거 같아 이제 잠깐만 속도 좀 높여보자 이거 데미지 넘버 켜도 돼요? 됐어 아 이 속도가 맞다 어 근데 이거 뇌 녹을 거 같은데? 나이스 경험부적 학습장치 와 진짜 졸라 쎄네 그래가지고 틀릴만한 멤버들만 나오면 되는데 저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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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러낙지 님 10코인 크크크크 초전설련 올리브선에서 카투 종이 신도 키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코스트 자 거의 다 완료돼 가지고 이 새끼가 신이야 그란도는 더 뽑아볼게요 일단 아니야 분연은 애매해 봐봐 이 새끼가 맞다니까 이 새끼가 신이야 나이스 지금 이 새끼가 칼등 치기도 매워 나중에 종이 신도 원시 그란던 이렇게 하면 서로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어 일단 얘 코스트를 줄이자 이로치 라이코 아닐걸? 그래 이 새끼가 스프링 모드 짱이라니까 아 라이코가 그 다른 애구나 다른 건 헷갈렸어 전설의 똥개 말하는 거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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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란드 하나 더 욕심인가 게임 도중에 뽑기를 해서 층 올라갈때마다 그게 까여요 저 비스티부스트가 엄청 좋다 데일리 밀면 100개씩 먹으면 하루에 어? 나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데일리? 뽑기권에 하루에 25개씩 준다고? 저 이거 뭐야? 저 이거 뭐야? 아 포켓몬 고정으로 하고 깨는 거야? 아 포켓몬 고정으로 하고 깨는 거야? 아 포켓몬 고정으로 하고 깨는 거야? 보르그가 있으니까 보르그로 잡으면 되겠는데 몇 층까지 하면 클리어예요? 데일링을? 50층 할만한데? ..? 1. 1. 2. 2. 2. 3. 1. 2. 분노의 압니 세월이 족깡쭈 세월이 족깡쭈 왜요? 어려움 나이스! 가이스! 아, 존나 어려운 날도 있어? 자, 스피드업! 제게 죽여! 달깍이 맞다! 쓰레기겠지! 뻔하지! 스피드업! 그란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일단 종이신도 코스트 좀 줄여보려고요. 200층 뚫고. 지민이 근데 그 사탕으로 코스트 줄이는 거 얘를 내가 노가자를 해. 0코로 만들 수 있나요? 아 영원히 줄이는 거 안 돼? 딱 한 번 줄이는 건가? 아까 누가 파모 잡으라 그랬는데 좋은 전기인가 보죠? 아 지나면 전기격전 은근 괜찮네 그래 나 종이신도 없이 게임 못 하겠어 이 새끼가 신이야 레전더리 까비 레어 레전더리 쟤도 계속 잡으면 코스트 줄일 수 있겠지? 아까부터 올리브한테 시켰어 지도나 줘라 지도 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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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벽푸 비행 아직 비행이 없지 쿨베기로 패야겠네 에어커터 얘가 쇠보이니게 그거 때문이야 랭크업을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존나 센거야 나이스 이상한 사탕 그란돈 패시브 들으면 랭크업 한다고? 아 진짜요? 합숙 장치 아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존나 세다 진짜 얘를 잡아두면 야무지다 그랬어 로그 볼까 쓰자 그래도 금방 보여줄게 200층만 뚫고 빠못 지나간다 이 빠못트가 좋다라는 건가요? 전기격투 물공탈 아 한번 더 지나해? 포즈 체인지 특공형이긴 하네 포켓몬 시리즈에서 전설 포켓몬 졸업급이라고? 전기 포켓몬? 전기 포켓몬? 멀티렌즈 야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여러 번 때린다고? 여러 번 때린다고? 이게 두 번 나갈 수도 있다고? 이게 두 번 나갈 수도 있다고? 방금처럼? 조스악이네? 개초딩템인데? 개초딩템인데? 스피드업 스피드업 아니 두 번 나가 저렇게?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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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네 그냥 아 뭐 오버드리긴 한데 셀러를 지금 잡아둘까? 뭐 나쁠 거 없으니까 200층 습겠려면 4천왕 4천왕이 나오는 벤트받았고 더시마사리 되게 좋은 마기 포켓몬이긴 한데 야식으로 비빔면 부스 짜파게티 부스 불닭 추천 좀요 굳이 필요한가? 잡아놓자 파모트 있으니까 꼬임인 거 필요 없을 거 같거든 학습장치 학습장치 근데 얘 최종진아 좋은 건가? 얘 스타팅이잖아 잡아두긴 하려고 친밀표 때문에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 급류 급류 솔직히 갸라도스보다 쟤가 나을 거 같긴 해 심화살이를 날릴까? 그냥? 심화살이를 날릴까? 심화살이 물이 너무 많아 셀런 필수야 도대체 폴트 체인지 틀일이 없을 거 같애 죽어서 교체한다 아 그럼 내 스킬 링크가 아니구나 셀러 때부터 스킬 링크인거지 힘껏 펀치 족싹이 익 예 아니다 이상한 사탕 종이신도 저는 지금의 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종이신도가 신이야 똥갓말 아 근데 성격이 쓰레기네 아 근데 민용이 나오네 깜찍 쎄기 배워야지 이 새끼가 고트야 고트 머드다님 10코인 불포켓몬도 한마리 잡아서 합체각도 봅시다 응? 좋은데요? 야 이거 좋다 님들 천 마리 중에 단 두 명만 갖고 있는 기술이래 폭포르기가 낫다 와 근데 얘 원래 도트 없는데 이것도 새로 찍었나보네 이게 팬게임? 개꿀 종이신도 비행 타입 있잖아 종이 고트되는 중 왔다 그 춤 명중이 75 안 쓴다 종이신도 저는 야생으로 먹었어요 슈읍 마저 솔직히 운 없다고 하기에는 오늘 그랜 또 먹었잖아 포프리! 멈춘 건가? 아니구나. 어? 여기 얼음동굴이면 프리저가 나올 수도 있겠네? 얼음, 하위. 격투 4배인데 그딴 거 안 키워. 프리저 쓰레기라고? 아 근데 상징성이 있잖아. 물, 격투, 풀. 종이 코트! 난 하이드로 펌프 같은 거 안 배워. 좋긴 한데 젖셀러 버려야 돼가지고. 격투, 비행은 비행으로 펴야 돼. 와 이거 2대 때리고 족싹이네? 렉 부자 개폐개 할겠는데 그냥? 어째서 저 새끼 버릴거야 이게 빛나가? 발까기 너무 기대하면 안돼? 사탕 단지 사탕 먹어 아쿠아 브레이크 아쿠아 브레이크 알려줄까? 별론가요? 에스퍼 물리긴 한데 근데 에스퍼는 그냥 좋잖아 벌레를 날리잖아 그치 벌레가 제일 애매 열매가 내 시리오 얘 별로죠? 얘 별로죠? 요리 자아 오 쓰레기잖아 오? 투구리 좋아요 오 극나서 스타팅 애들 나와서 저거 쌓아주는 게 제일 좋아 샤프니아 캐터피 뭔가 검포 나올 빌인데? 그란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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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신링 10포인 무지성 잇라라다가 당황한 타요면 개축 개축 그란도넷 다른 글쓰 젟 얼음 마실 찾아 마실 이거 불 정말 너무 뭐 스노우 성능 어때요? 별로야? 아니 그냥 기사님이 자꾸 아니 전복을 내시는 데 어 사실 상상 안 보고 누르긴 했어 다투곰 잠깐만 땅 노말 풀 이게 존나 세다고? 누굴 뺄 건데? 나 화염 구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길게 가 아 10 머드단님 10포인 전복사구 안 날려면 빨리 종이신도 에이스번 만들어야 할 듯 인정 아니 이게 빗나가 아니 왜 이래? 아니 기사님 왜 그래요? 10만 마력이다 기사님 강해지는 중 기사님 강해지는 중 네 95짜리가 두세 번 빗나간 거 기사님 강해지는 중 잠깐만 메가스톤? 이제 나이트만 먹으면 되는 건가? 흠 잠시만 메가스톤? 메가스톤가 있으니 아 네 여보 잠시만 메가스톤가 잠시만 다위 잠시만 확인 연결 신성한 칼인가 그게 나와 나왓 가윈 느릇 풀 나이트 한 번도 먹은 적 없어 진짜 안 나오나 보네? 가윈 나이스 근육몸이다 풀묵끼 굳이? 굳이?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빔 파이트 로키 날리자 2대 때리는 거 개좋네 지옥 찌르기가 뭐냐 이거 알아볼 겸 이거 먹어보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름은 존나 멋진데 별로지 이름은 전설인데 생긴 거랑 빚었다 성스러운 칼이다 뭘 치운다 근데 사이코를 빼는 게 맞다 이건 뭐야 우와 지린다 그러면 기술이 존나 극단적이네 나이스 지독 저거 쓰면 너만 격투만 남는 거 같아 바위 강철 적두 한 방판 안 난 게 방어 조금이라도 높여놓자 웨이브 태클 존나 세네 아 좀 애매한데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비행이네 깜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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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이네 이거 뭐 성스러운 칼로 패면 안 되네 왜 이렇게 단단해 드래곤 피해 이거 깜짝 놀랄게 밖에 할 게 없네 볼도 안 되고 드래곤의 악탄데? 아니 ㅅㅂ 이따 춤 춰봐 한 번 더 춰 너가 끝내는 거야 한 번 더 다 죽여버려 그냥 잠만 풀 피해 얼음이 있긴 해야겠네 얼음이 있긴 해야겠네 이번에는 파단 가지 말자 여러분들 황무지로 가 잘 못 온 거 같은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드래곤만 나오는구나. 에바야. 한카리아스 나오면 잡는 게 낫겠지? 한카리아스 나오면 잡는 게 낫다. 아, 오케이. 레전더리. 레전더리. 레전드. 레어. 뭐야, 저거? 디노 이거 뭐예요? 마나피아리다. 레전드. 마나피 좋아요? 8분의 1 확률로. 아, 여기서 8분의 1 확률로 마나피가 나와? 어? 동카미.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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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그란돈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란돈 확유로 오마 아니야 그냥? 어 사탕 잡고 하고 좋지 뭐. 도만따! 똥갓만! 도만따! 잠깐만. 안 죽일거거든. 공격을 비행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야 너가 맞아줘. 나이스 나이스 누굴 빼지? 이 세대 직구리 놓아줄까? 님들? 별로였다고? 개체값? 어? 다위버섯 다위버섯 쒸 다위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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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주세요 다위버섯 잡자 아 졸라 귀찮게 하네 진짜 저 상태에서 뭘 던져져? 어 되네? 아 이거 점포에요? 잡았다 야 그래도 개체값 괜찮아 직구리 이제 놓아줄까? 성격이 병신이라고? 어? 아 근데 민트 존나 안 떠 하아 못잡아 이거 어? 어? 아 근데 겁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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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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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죽었네? 어? 플라이군 얘는 별로잖아 그치? 아 진짜 땅이라서 효과가 없구나 아 맞다 존나 아니라네 지금 적두 타입 빠르모트 칼비롱 드래곤노마야 칼비롱 드래곤 존나 센데 빠르모트? 이건 웨인이발이 낡기 시간인가? 아니 이 새끼 왜이렇게 악해 아니 이 새끼 왜이렇게 악해 풀 비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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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뻔 테라피스를 사용한 거야 테라피스가 뭐야 아 별로야? 아 얜 뭐야? 풀풀? 귀여워 너무 좋다 개구마를 혹시 여기 지우 개굴 닌자 구현돼 있나요?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바위 땅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아 근데 이게 날씨 때문에 물높해야 되는데 저 새끼 웨인 위반은 왜 내 거랑 다르냐? 아 테라스타이구나 아 테라스타이구나 격투 높이 그렇지 그렇지 잠시만 이거 진짜 10변수거든? 이걸로 잡아 나이스 나이스 와 저거 두 번 쏘는게 족싹이네 뭐임? 왜 안죽어? 뭐임? 사탕 사탕 겁쟁이 스피드가 오르고 공격 마이너스인데 내가 특공이 있든가? 공격 마이너스 어 내 스타팅에도 등록이 되네? 어 내 스타팅에도 등록이 되네? 가라도스 물공이잖아 대놓고 생일 그걸 봐 인정 하 Stock 정말 냄sp New 나이스 하 잠깐만 벌레 죽.. 존나 세네 진짜 사막을 갈까요 산을 갈까요 산에서 잣이 안 나온다고 진짜로 잠깐만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산 가면 나중에 불에 타주고 사막을 가야 돼 땅 아크 좋은 경험 부족 너무 좋다 사탕 먹여 사탕 먹어 오케이 친밀도 올랐어 구야 코스트 깎을 수 있다 로토무를 쓰네 전기 고스트 아 아그로 패스면 되는구나 뭐 잡았으면 됐어 도쿠 비행으로 패기 아 깐 탈축대기가 맞다 아 근데 200진 가려고 존나 빡세 보이는데 200진 가려고 존나 빡세 보이는데 그 200진 가면은 그 무한모드가 해금 되는데 그게 이제 랭크 등록되더만 랭킹 리오르 옦으니까 정기 고쳐 ái오르 어 용랑은 그냥 좋은 거잖아 종이신도 주자 또 아니라고 하네 또 아 깜찍 빼기 왜? 독 에스포잖아 아 저 폐허리구나 아씨 부드러운 모래가 뭐지? 중독성 그 또라이급이에요 쟤댓다 한방위 잡음 계좌 왜 이니발 있어? 게임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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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란돈 크란돈 메어안은 많이 줬는데 맛없는 하이파볼 안농 안농 모으면 뭐 있나 잠시만 잠깐만 뭔가 고대유저 점포 나올 것 같애 불대문자 근데 이거 특공 아니었나 맞죠 명중율도 낮고 야 이거 점포잖아 코라이돈 파스터블 없어 특급 버스기사님이라고? 특급 버스기사님이라고? 문헌악지 님 10포인 내가 내일 픽업인데 지은존 마스터블 없었어 근데 나는 로그라이크 게임할 때 새로고침 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재미없어 제로피자님 10포인 버스기사가 탑승 거부하고 뛰어내렸어 아 아 아 아 아 ADP AZ 님 10포인 와 근데 저거 썼을 때 도타민 터졌으면 개쵸 아 지렸는데 또 기회 있겠지 이렇게 벌레 병원 벌레 아 개새끼가 이거 팀킬을 안해 난동부리기 아니 상승표 그 듀얼 모니터면은 옆에 뛰어두고 하면 돼요 그저 나 특공 없잖아 미쳤다 조금 전에 행복이아이 들어온 거 같은데? 아 격트로 패쳐야 되는데 은빛가루가 뭐였지? 뭐였지? 1. 게을킹이다 이건 잡아야지 이상한 사탕으로 침물빠빠납이 제발 아씨 피오네 이러면 이제 빵이지 피오네 지금 너무 없다 주호야 키오공 귀여워 바다웨울이 별로니까 실버코롱으로 가자 아니 아직 맛없어 피오네 아 잡을까 아 얘네 말고 일단 고기방패 채워넣을게요 근데 너무 잡기 싫게 생겼어 살아남음 잡을게요 이건 잡자 아이씨 똥갓만 아이씨 아이씨 똥갓만 아이씨 똥갓만 이런게 잡히겠지 이렇게 잡히겠지 어이씨 교체할 수 있는게 없어 이렇게 해야돼 칼뜸치기 있으면 절대 안 죽으니까 난 안 죽을게 안 재워도 돼 초반에 재우자 헐 잡았어 지금 29층이요 제비반환 진공파 지우자 특공이라 필요가 없어 존나 쎄네 진짜 퀵턴이 뭐지 존나 좋은데 아 되게 특공형인데 퀵턴이 존나 쎄 아 노래명중 55퍼네 그 친구자 설마 꼭두 그렇게 안 쎄겠지 밀탱크 씨발 거 못 잡는데 아 나오는구나 결국에 아 근데 워낙 쎄가 아 근데 워낙 쎄가 키오공 성공기 있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송인마을림 10코인 역시 골드버전의 악마대 꼭독 아니 좀 다른 애들을 진작 잡았어야 되는데 나 한 새끼를 너무 맹신했다 진지하게 불꽃승이었던? 불격투 아니 마참호에서 아 그래? 미워도 다시 한번 몇 번이 잠깐 사고였던거야 아 종이신도 있어야 돼 이 시키는 필수야 5위? 이게 맞구나 쫀득이 쟤 뭐에요? 얘 좋아요? 아 별로야? 그렇지 이게 맞지 종이신도가 맞다 아 힘들 종이신도가 맞아 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 시키는 나중에 코스트 2위 2위 4위 3위 4위 5위 5위 뒤졌다 아니 이게 왜 빗나가 아니 확률이 95%인데 금구슬 와 근데 종이 씨도 못 먹었으면 개 끔찍한데 지금? 그니까 지옥인데? 개새끼가 이건 저격이지 자석이라 불꽃 업무로 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씨 어떻게 해 다행이다 빗 내가 더 빨라 와 큰일 났뻔했다 얘 불 4배나 맞으면 X 된단 말이야 대체 나중에 종이 씬도로 대처가 안 되겠네 물을 찾긴 해야겠다 응 2대1 가능해 종이 씬도야 오버 히트 아 똥이야 2단계 플러스 2단계 플러스 아니 지금은 쉬워 보이는데 아니더라고 30층 넘기도 힘들어 그냥 종이 씬도가 센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2대에 145층 갔냐 1단계 플러스 얘는 잡자 1단계 플러스 제발 킥업이다 둘 다 별로긴 한데 에어틀래치랑 얘는 물공이라 마벌도 존나 안 나오는 거였네 운이 개좋았네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건가? 0.1%라고? 마벌 나올 확률이? 오늘 이상한데 탔네 ... 1단계 플러스 오늘 이상한데 탔네 ... ... ... ... ... 지금 한 육투됐나? 혹시 모르니까? 근데 종이신도 피메라 만들면 얘 속성이 두 개잖아 그럼 세 개 되는 거야? 아 맨 앞에 것만 달고 가? 피통 피통 솔직히 종이신도 늘리는 거 의미 있나? 저 새끼 물몸인데? 유리대포 아니에요? 아 근데 나중에 키메라 고려했어 얘도 피샷 풀불로 가자 풀불이 존삭이 아니야? 얘랑 연본이랑 합쳐 별로네 그냥 화염방서가 특공인데 맞아 근데 지금 위력이 높으니까 놔 봐 놔 봐 놔 봐 놔 봐 씹 아 벌레로 패면 되는구나 죽어 이 자식아 자 그렇지 아 교차 학습 장치 있어서 언젠가 야돈 가보자 가보자 아니 이거 높은 등급 언제 나와? 어 있긴 한 겁니까? 아 너 이제 잠들텐데 두 번 차기 조스하기때문 두 번 차기 조스하기때문 야이 비용 하트는 10코인 저 에피갈에서 지라치 떴어요 나옵니다 그래요? 왜요? 지라치가 뭐였지? 아 전선은 며칠 해야 얻을 수 있어? 진짜 안 나오나 보네 아 근데 얘 스피드 이미 빠르긴 한데 더 빠르게 집 아무도 못 따라잡게 존나 빠르게 만들었잖아 그냥 열매 작성 좀 해놓고 기뉴다다님 열개형 아니야 나도 이틀 만에 145가서 레쿠자 컷 당했는데 레전더리 알라왔어 나는 아 나 마릴리 너무 그거 아닌가 존나 약한 거 아니야 레이드 원툴이잖아 심지어 천하장사마 릴리야야 되고 지랄 났다 나이스 아 지금 천하장사마 릴리야? 아 배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좋을텐데 배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좋을텐데 그치 여기서 배북 쓰면 바로 부서지지 그냥 아 이게 반감이라 근데 이게 특공이라 별로 안달거야 근데 이게 좀 더 페네 자책 그거 때문에 종이 신도로 합체시켜야지 종이 신도로 합체시켜야지 아 아 아 꼬이밍고 아까 저거 누가 좋다 그랬는데? 오 잉어킹 왜 좋아요 아 격패 비행이라 아이씨 됐고 하아 그렇지 오 잉어킹 오 잉어킹 한 번 꼬임이 묶어 볼게 그냥 특성 때문에 좋은 건가? 비행격투여서? 아 배짱 달려있는 애가 있어? 또 나오면 잡아볼게 엄청난 힘! 마릴 너만 배울 수 있구나 심지어 천라다 장사야 물리 공격 위력 두 배 콘치다 공격 위력 두 배 그럼 240이라는 거야? 개미쳤네 하.. 잉어킥 굳이 잡아야 되나? 마릴 있는데? 이거 좀 나갔는데? 일단 잡아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 샤미드 어? 죽여버렸네 아 상성으로 패면은 저거 피 절반만 깎이는 거 뚫는구나 아 씨 아니 이건 뭐야 아니 무슨 씨바 포켓몬 이름이 수레기가 있어 오케이 징 아니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수레기냐고요 잠깐만 이게 탈깨기였나? 그게 존나 좋지 않나? 몰드류 근데 모래 해치기네 진화해야 탈깨기가 나오나? 아 그냥 몰드류가 더 좋아? 성격도 명랑이네 솔직히 잉어킥 놓아줘야 인정 솔직히 잉어킥 놓아줘야 인정 안다리 걸기 불공 그렇죠 판별 쓸 일이 없잖아 세차게 휘두르기 아니 마린은 오이씨 다 배워? 코일 뭐 굳이 안잡아도 되겠지? 나이스 리셈열매 아 코일은 키메라용이야? 에어슬래시 보단 나으니까 완전 물고용이라 마릴리 으라차 진짜 존나 징그럽게 생겼어 먹자? 불카노다 비트롯 차지 화염방사 날리자 물공이랑 화염방사 날리자 아니 뭐이러 구슈버포가 빗나가 왜이러워 백스업 종족갑 부활 종이신도 몰빵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리 얘가 유리대포여도 피통 존나 늘리다보면 특수공격 우리 특수공 누구있지? 없는디? 오 시라소몬이다 바로 죽여야지 잠깐만 격투가 제비반환으로 피는게 맞겠구나 아 뭐 자꾸 뭘 배울려 그래 그니까 픽업사기가 욕심이 너무 많네 그래 좀 바보로 삽시다 또 나와 스톱 아스토볼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격투 땀 마릴리 격투있지 않았냐? 잘 나오는데? 굉장하다 네벨하며 네벨하며 잘 나오는데? 그저 도착 가방 뭐 베라 도착 아 씨발 이거 공 3랭크 다운이라 이제 안 돼 졸라 딴따라네 아쿠아테일 좋지 잠깐만 프리드라스 아쿠아테일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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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쿠아테일 좋지 아쿠아 том 야 이거 마블 던져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성공기가 없어도 게임 오버나 마릴리가 죽어도 게임 오버도 해 너 이제 꺼져 게임 오버되는 게 낫다고? 안 되지! 아스토블이 사라지는데 죽으면 템 다 사라져 루카리오! 저거 왜 이렇게 잡고 싶은 게 맞냐? 저건 또 뭐야? 야 뭐가 막 파종판트 달리는데? 네? 아 뭐야 광역이었어? 말을 하지 그 두 마리 했을 때는 볼 못 던져 배고프게 볼은 2층 아 이 새끼 마스터볼로 잡은 새끼인데 그냥 도감작을 생각하고 루카리오 그냥 도감작을 선택할래요 그게 맞아 잠깐만 지그재구리 지나면은 지그박구리 이런거 같은데 지구리 비슷했죠? X댔다 핵인은설류님 10코인 무한모드 2500층 뉴비입니다 타요햄은 무한모드 아니라 느린애들도 좋아요 형님들 재밌게 봐요 지그재구리 치근거리 근데 마릴리가 은근 세가지고 포켓몬 레벨이 14000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야 나 어떡해 야 나 어떡해 아 근데 마릴리가 은근 세기네 잠깐만 국가권력그 마릴리가 해주고있거든 지금? 아 근데 내 욕심때문에 경험치 손이 너무 많이 받더라 너무 맛있고 아 어차피 안되지 아 어차피 버티기 와 이게 빗나갔어? 아 근데 피읍이 진짜 좋은거였구나 아 근데 피읍이 진짜 좋은거였구나 그 나쁘지 않은거 같긴 하거든요 쯧 오케이 저건 또 뭐야 아니 벌컵 어디까지 해? 아 아 아 이런라 아 아 아 아 굳이? 아 제발 코터스 귀여워 멘돌핀 근데 안 쓸 듯? 돈 존나 급했는데 버텨봐 기러기 덩어리 혹시 모르니까 나 일단 레비프 살려 쟤 레벨 잡혀야 돼 나 에스퍼 없지 스톤 샤워 다 살려 다 살려 다 살려 이제 곧 반장이야 제비 반환으로 빠져 개사귄데? 물론 열매는 없지만 보소이동 구시 다음 얘가 비조프가 지난 비조도든가 루카리오 잘 가고 살려줘 와 루차부리다 야 너가 대신 맞아 서리스야 아 일렉트로 빔 공격 스킬이 아니었네 아 씨발 변수 전기 압하다고만 보고 아 얘 너무 아래 녹을텐데 원래 안 아 씨발 그만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모래 뿌리기 안했지 또 빗나갈지도 몰라 그렇지 모래를 존나 뿌려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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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도 점포 좀 줘봐. 검은색깔 처음 나왔다. 뭐야? 에픽! 점포예요? 준전설 뜬다고? 준전설이라 환상 뜬대. 아씨 잠시만. 썬더가 나올 수도 있겠네? 깜찍 빼기. 남팀장님 10코인. 에픽에서 기로치 떴어요 방금. 칼등 이제 버리자. 몰두리다. 몰두리다. 존나 멋있어. 설마 명중율이 30%라고 적혀있는 겁니까? 틀자. 크랙이야 이거. 쓰레기. 음. 진전설을 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는 아이안을 탐사는 없지만, 그는 아이안을 탐사는 없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안을 탐사한 것 같네요. 아이안을 탐사한 것 같네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루카리오 나 없어 너 물리니? 놀랍게 특공이네 쌍두구나 이 정도면 미친! 로그 볼! 아 씨 존나 약하네 레벨 레벨이 낮아가지고 와 이게 안죽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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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속이라 있어야 될 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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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트 슈트가 뭐지?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아멘 내 효과가 아니라 그냥 이거 많이 해, 사람들. 개쉐키야, 덤벼봐. 존나 더럽지 않네, 진심. 효과 별로 아닌데 존나 아픈데? 전은 좀 더 잘생긴 하죠. 전은 좀 더 잘생긴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래? 아 일렉트로 빙 다음번에 서는 거였지. 쌀이? 자 막 얘가 깡! 바위. 격투로 패야겠네 일단은. 물. 아 제가 그만해. 아니 진짜 이 정도면 방플러인데? 스왈로 비행노말. 도박하자. 쿨 0.5니까 깜찍 빼기. 쟤는 유리 대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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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 씨. 아니, 한 마리 남아도 이거 관장 어떻게 함? 아, 유턴. 딱히 배울 애가 없긴 하다. 돈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종이신도 올킬 노려야 돼. 악타입. 악타입. 벌레로 펴자. 아, 맛없다. 종이신도 아무리 유리대포여도 스벌. 너무 많아. 나이스. 랭크업 야무지게 했고 하이드로 펌프 특공기를 안 배울 거야. 포인트 맥스. 필요 없고. 기러기 조각으로 몰드를 살려놔. 히트. 구호와 도전. 시끄러. 시킬. 구호와 도전. 뒤졌다. 에이스 번이다. 메뉴 좋다는 10. 이. 이거에요 이거! 할만한 게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니트로 차지 난리죠 그냥 뭐야? 좆밥이잖아 노말알은 기대도 안한다 깨물부기 성인왕 깨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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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탱구 풀 승인왕 벌레 4배 빠져버리지 마세요 빠져버리지 마세요 풀 독 비행으로 패면 돼 터맞은 순간 위험해 천천히 준비해도 돼? 쳐맞은 순간 위험해 쳐맞은 순간 X된 거야 종이 씨도 너무 좋다 흠 나이스 검은 안경 너무 좋은데? 트래곤 비행 얼음 4배 아 풀에 안 되는구나 큐바 어떡해 비행으로 패야겠네 아 깜찍 빼기로 해야겠구나 그냥 간지러워 premier 초èn ㅋㅋㅋ 주전 저 분벽 쓸게 온다 칼춤 아 내 뿔 드릴쇼 꼭 있어야 되나 너무 크랙인데 이거 그리고 솔직히 칼 좀 슬까가 안 나와 자 이걸로 패야겠다 와 근데 종이 신도가 진짜 고트다 그니까 저 비스트 부스트가 그 여기서 너무 잘 맞아 이건 90 참아 도 땅 싹 다 한 방인데 저 랭크업 때문에 리프 블레이드 조싸기 완전 상위원 배부 조싸기 고대의 금화 9,900원 먹자 동작 아 흫 응 효과 존나 쎄 랭크 6랭크야 이제 뭐 이렇게 충전기가 많아 이상의 꽃이다 공 죽여버렸고요 굳이? 공격 10% 증가 공격 10% 증가 공격 10% 증가 아니 박치기 지우자 별매 존나 많이 지냈다 지금 공격 10% 증가 공격 10% 증가 공격 10% 증가 공격 10% 증가 검은 환경은 뭐지? 이렇게 뭘 빡해도 되나? 포인트 딱히 할 거 없긴 했는데 그래 이게 통나무지 써봐 써봐 이 자식아 아 화염볼 그거 괜찮겠다 연속 자르기로 펴자 여기 계속 풀만 나오겠다 어 잠시만요 기저귀 풀타입 증가라고? 족싹이네 나 에픽 뭐 나오지 너무 기대돼 하이퍼볼 북타입 북타입 솔직히 칼 좀 쓸 일이 있나 싶긴 해요 북타입 이따 갖고 있어 봐 북구로 북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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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때뻔 했어 나한테 열매 쐬지마 안 돼 불은 존나 위험할 수 있어 아 화상 입었네 아래에서 뮤 떠는데 이쁜 쓰레기인가요 네 솔직히 뮤가 좋진 않지 개 같은 거 쓰네 성스러운 펄 솔직히 이거 연속 자력이 버릴 때 맞다 인정? 아 에픽인 줄 알았잖아 아 잡았잖아 좀 전에 아 씨 아 덜렁이가 좋은 거야? 아 마리를 풀어 안 꺼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이상한 사탕 아 아 아 지진이다! 성스러운 칼로 패일 걸 그랬나? 잡긴 했지만 딱히 먹일 게 없어 아 그렇네 아 근데 키메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약간 존나 잘 나오더니 아 원래 드럽게 안 나와요? 덤벼 이 자식아 풀 땅 벌레 지웠는디? 아 격투구나 풀 격투 비행 4배 맛있다 굳이 풀 도 비행 4배 비행 4배 제비바늘 이게 아주 야무치 비행 4배 비행 4배 비행 4배 비행 4배 비행 4배 수행 3배 그냥 풀 펜 휴싱 의미나 야들 벨레 부작용 빠른 종이신도 만능인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니다. 자석이라고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가보자. 보라색 알은 뭐야? 레전드 알 떴다 님들! 시발 잠깐만. 왔다. 똥감이. 서울 카르텔님 10코인은 지은니은 좋은데. 145에서 또 질거 같으면 기억치. 크크. 저 레전드 알에서. 전 포트죠 금드를 금드로 하게 되잖아 이게 히든이다 나한테 성급은 좋은 거 아니야? 스피드 방어 안 중요해 나한테 종이기 신도 유리대포로 만들어 도감에도 등록된다며 어차피 맞으면 뒤져 동놈을 비행으로 뱉 시작부터 저걸 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격을 솔직히 칼 좀 쓸 일이 있냐? 걔 자체 랭크업인데? 그리고 이 새끼 맞으면 뒤져 벌레야 벌레야 종이 신도 신이야 그냥 근데 나 이제 점포 나오는 거 아니야 멀지는 모르지만 멀지는 모르지만 멀지는 모르지만 자시안이 두 배 세다고? 두 배 세다고? 종이 신도 버리냐고? 안 되지 코스트 줄여야지 그란동 코스트가 9라구? 하... 근데 특공이 없어서 이거는 로그업을 가야 돼 나 Not Unee 어차피 미루를 한 번 해 돈 많아 스벌 노말 쿨 비행 제비바난이 야무치네 아니 에피가르 이거 언제까지는 거입니 도대체 아 에피가르 머리 ㅅ같은 스킬이 많아 에피가르 아 에피가르 아 에피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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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스러운 칼 족쌍이 풀 독 아까 누가 올려준 거 개 좋다 제비반 와 레벨 존나 잘 올라 와 레벨 존나 잘 올라 아 저 열매는 배신 안 해 맛있다 원진 모르지만 친밀도가 여기서 어떤 기능인지 모르지만 아 사탕을 빨리 얻어? 아 설렀잖아 뭐야 이 쓰레기 그 풀이 라몽룡 메타몽 있어 지금 에픽알이랑 레전더리알 남아있습니다 베리볼 계속 싸워야 걷는 효과가 나온대 하이파볼 하이파볼 성스러운 칼 덕투니까 아 아니야 그 영구 그거여가지고 이 다음 트라이 때도 그거 되긴 해 강철이 있었나? 강철이 있었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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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대신 종이 신도로 스피드 빠르고 공격력 쎈데 유이데뽀 유이데뽀 얘 맞히면 뒤져 와라 이 개쉐키야 아 근데 슬슬 얼음 준비해야 되는데 레쿠자 잡으려면? 존댓 이따 마릴리 효과 별로 아닌데? 존나 센데 개새끼야 효과 별로 아닌데? 분석 게임 ㅈ빡같이 아멘 이건 뭐야 드래곤 얼음 종이 심도를 격투로 패면은 또 X같은 거 할 거 아냐 베이스 본 내게 치 쓰레기 새끼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더 빠르게 때리면 되거든 나 스키도 어차피 X나 빠르거든 이게 맞아 크리 그렇지 응 넣어봐 넣어봐 죽여줄게 그냥 언젠간 나오겠지 개새끼야 계속 바꿔봐 언젠간 나올 거 아냐 응 격투야 내 종이 심도 부활도 해 응 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응 다음 없잖아 너 지렸다 아주 야무치 다위생님 10코인 이게 성급한 스노우볼이 굴러가네 키키키요 드래곤 예해리 뭐지 몸을 물린 10코인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종이 신이다 종이 신 신도가 아니라 그러면 전용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왔네 물론 쓰진 않을 거지만 메가 전용 아니면 또 구리잖아 열매가 내실이야 열매가 내실이야 얘는 부활도 해 심지어 아아 뭔데 이거는 아 격투를 패써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공유로 6랭크야 나이스 아 까비 이거는 로그볼 보다 솔직히 타오린으로 펌피하는 게 맞아요 에스퍼 페어린 에스퍼 페어린 다 이걸로 펴면 될 듯 왔다 에피갈 아 쓰레기잖아 이 새끼 케르디오 뭐야 치노엘포 체인지폼 체인지폼 아 유니콘인데 아 또 까비 아 알뽑기 안 줬어 나 알뽑기 줄 거처럼 생겨놓고 아 저거 뭐야 아 진짜 좋아요 성능 이 인스타룡이래 근데은 저희도는 확률업하는 거 요일마다 바뀌는 거야? 그 점포 확률업이? 아 매일 갓겜이네? 아 패치도 자주 하고? 아니 이걸 못 잡아? 아 근데 종이신도 약점이 되게 명확해 그냥 불에 녹아요 넌 뭔데? 불의 4배야 불여 귀엽다? 어? 아 X됐다 아 부활의 샷 아 X나 아까운데? 응 하나 더 나왔어? 괜찮아 일하면 괜찮아 이제 이걸 리필을 해줘? 방어도 올려봐 아 이 새끼 내구 좀 어떻게 해봐 담았다 담았다 아 근데 저 버프는 몇 개 없고 다 지니고 있는 열매야 아니요? 아 아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 라이츠다. 하이퍼볼 많긴 한데. 공 효과 별로 아니야. 존나 쎄. 로파파. 물. 풀. 비행으로 패면 돼. 비행으로 패면 돼. 이게 안 죽었어? 이거 관장 배틀 때 랭크 초기화 되는구나. 격투 풀. 제비반환 4배. 제비반환. 는. 로을 하면 돼. 풀. 빵. 이런 게 있었어? 이것도 제비바란으로 하면 돼 아 좀 더 맛있는 비행 스킬 없나? 풀 에스퍼 페어링인가 저거? 에스퍼 호수 풀로 패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민용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프라스 이런 거 나와서 제가 얼음 셀러 10회 뽑기 갑니다 아 이거구나 10연차 아 1회구나 5 단차를 줬구나 얘는 2대 2인가 5 뭔데 어씨 잠깐만 아 아이씨 개새끼가 여기가 족밥이네? 와 진짜 존나 세다 전광석화 마무리하면 되겠다 종이신? 종이신? 야거리 아 근데 얼음을 찾긴 해야 되는데? 다이맥스! 근데 걔한테 맞는 다이맥스 또 그게 있어야 되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애매한데 얘네네? 일렉트로 빔이 다음 턴에 쏘는 거 맞지? 아까도 계속 실수했죠 용적 용이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가라도스는 용이 아닙니다 물비행이에요 王실 전광석화 폭주로 자 33층 남았다 아 뭐 이렇게 더블 베트만 나와 구글에 포펜 로그 검색하면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PC로도 가능하고 둘이 연동도 돼요 웹게임이라 계정 로그인하는 형태라 가능해요 돈은 많은데 아 그만 나와 격투 비행 어딨어 마릴리 리프 블레이드로 왼쪽 마릴리 잡고 치근거리기로 오른쪽 꼬이민고 안 돼 아 다행이다 여기 원시 진화도 구현되어 있나요? 골덕이다 골덕이다 이제 골덕이었던 거고요 흔들 풍선 아 설레다 순간 흔들 풍선 해변 가자 모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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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존나 대충 지었죠 진심 이름이 존나 대충 지었죠 진심 이건 또 어디서 가져왔대? 뭔진 모르지만 요정의 깃털 아 요정의 깃털은 마릴리? 이거 수치 너무 낮아 아 좋은 거 좀 줘봐 아 좋은 거 좀 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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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드본이다 불꽃 고스트 아 아 아 아 뭘 들으 나가라고 못 들었어? 아 아 아 이런 물 반감이지 쏴 쏴 쏴 쏴 진짜 엄청 좋네?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잡았어 치꾸리는 그 패시브 효과 때문에 아니 기어와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나이스 이 스키 왜 이리 찬함? 설마 잠자기 가능? 미쳤다 심지어 열매로 웨이크 업 한 건가? 아니 얘 왜 일 잘해? 아니 치꾸리 4대 몹이 찍는데요? 아니 치꾸리 4대 몹이 찍는데요? 응 격투가 이겼어 개자식아 초인신도 열매 들고 있는 개수마 초인신도 열매 들고 있는 개수마 자 특수방어도 높여 이 새끼야 한 방 컸다는 거 피해 이 새끼야 한 방에 희귀하는게 아니네? 배웠다 불쌍이구나 배웠다 배웠다 좋은거 언제 나와? 근데 여기 상점 확률은 그걸로밖에 그거 안돼요? 그.. 1호치?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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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다